안녕하세요. 당신과 우리의 카페 아워프레임의 공동대표 바리스타 신선철입니다. 먼저 에스피 제이밍과 아폴로케이션의 착한 게임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아워프레임을 착한 커뮤니티로 선정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워프레임은 여러 작가들의 사진작품 전시회와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는 카페 공간을 이용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착한 게임 프로젝트 후원액 160% 초과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 아워프레임은 이번에 진행되는 2차 목표액 달성 이벤트에 저희 상품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액은 300만원입니다. 후원 금액이 300만원 돌파시 전체 후원자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아워프레임 상품권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포로케이션 SPJME 파이팅! Uh if I do not know. I do not know. But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